안녕하세요. 케이팝 댄스 강사 니키 장입니다. 어저께 연습 많이 하셨어요? 오늘은 있지의 네 번째 시간이에요. 우리 저번에 마지막에 5, 6, 7, 8에 끝났습니다. 그쵸? 근데 제가 맨 마지막에 음악 맞춰서 할 때는 혼자 돌아버리고 말았어요. 오리지널로 하고 말았어요. 가르쳐 주실 수 없고.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.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킥 차고 크로스를 시켰죠. 그러면 이 발 그대로 오른쪽으로 돌 수가 없겠죠. 다리가 꼬여요. 왼쪽으로 그냥 놀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뒤로 보게 됩니다. 그쵸? 근데 여기서 다운 아까 똑같이. 랩. 어머. 랩. 어머. 랩. 그 다음에 다운. 그 다음에 라이. 심플하지만 어쨌든 한 번 더 죄송해요. 저번에 혼자 했어요. 제가 그냥 막. 오케이. 다시 갈게요. 킥 차고 체인지하고 뒤로 돌면서 1, 2, 3, 4. 될게요. 여기 끝났습니다. 바로 넘어갈게요. 오른발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왼발이 먼저 아웃으로 나가요. 1, 2, 3, 4. 이거 약간의 이런 말씀 드릴 수 있는 이혁지 춤 같은 거 있잖아요.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요. 탭 찍는 걸로. 되게 현란해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아요. 그래서 왼발부터 찍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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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방법입니다. 그냥 심플. 오른발 찍고 이걸 어떻게 바꾸냐고요? 그냥 바꾸면서 들어가요. 하나, 하나. 이걸 또 어려운 사람도 많아요.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찍고 찍고. 찍는 발이 살짝 나간다고 생각해요. 찍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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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고. 그래서 4번 들어갈 건데 왼발부터 들어갈 거예요. 왼발, 오른발, 왼발, 오른발. 4번. 빠르겠죠? 1, 2, 3, 4. 이 박자로 들어갈게요. 1의 왼발 나갔어요. 이때 오른손이 자기 가슴 쪽에서 보이게끔 뒤로 가야 돼요. 옆에 놓지 마시고. 1. 이 포인트는 이 손이에요. 손하고 웨잇인데. 1, 2에는 앞쪽으로. 7. 제가 살짝 숙인 거 보이시나요? 3에는 업, 업. 손 그대로 있습니다. 4&back. 다시요. 1, 2, 3, 4. 다시 할게요. 시작. 1, 2, 3, 4. 한 번 더 갈게요. 1, 2, 3, 4.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돼요. 1, 2, 3, 4. 자, 아까 했던 거 까먹기 전에 한 번 더 왼발부터 가볼게요. 1, 2, 3, 4. 될까요? 이번에는 손이랑 아까 전에 웨잇 들어갔죠? 이걸 같이 연결해 볼게요. 왼발 나갈 때 1. 가슴을 보여줘야 돼요. 첫 번째 이게. 원이 아니라 원의 이걸 보여줘야 돼요. 원. 그 다음에 오른발 나가면서 투에 숙였어요. 이번에는 왼발 찍을 차례예요.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. 다시 오른발 찍으면서 빼. 한 번 더 갈까요? 6, 7. 왼발 나가면서 빼. and down, and up, and back. 이런 식으로 스텝이랑 같이 연결을 좀 하려면 첫 번째는 좀 헷갈릴 거예요. 처음에 포지션만 잡으면 그렇게는 어렵지 않아요. 그래서 처음에 왼발에 오른손이 뒤로 간다. 이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다시 한 번 갈게요. 1, 2, 3, and 4. 오른발 나와 있는 상태에서 왼발이 다시 왼쪽으로 짚으면서 쓸게요. 이때 오른손을 살짝 가슴 쪽에서 자기 배꼽 쭉 밑에까지 천천히 끌어내릴 거예요. 손을 항상 내리는 동작이 많을 때는 손끝이 항상 밑으로 향해서 내려야 돼요.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. 항상 밑으로. 되겠다? 그러면 다리가 폈어요. 이때 오른손이 가슴에서 내려갈 때 살짝 무릎을 구부려줄게요. 배꼽까지 왔나요? 배꼽까지 왔으면 살짝 배꼽에서 멈추고 무릎만 일어나요. 그러면 다시 1, 2에 일어나고 왼손이 이때 새끼손가락부터 얼굴에서 천천히 감아요. 5, 6, 7, 8. 한 번 더요. 1, 2, 3, 4, 5, 6, 7, 8. 이때 하나만 더 들어갈게요. 내릴 때 무릎을 밴다는 동시에 고개도 천천히 뒤로 짚였다가 앞쪽으로 옵니다. 그러면 5, 6, 7, 8. 처음부터 오늘 배우는데 한 번 더 리뷰해볼게요. 여기부터 시작. 여기 맞나요? 그렇죠. 왜냐하면 돌고 아우, 아우, 인. 이 상태로 왼발부터. 1, 2, 3, 4, 5, 6, 7, 8. 음악 한 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빨라요. 그렇죠?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. 동작이 너무 예뻐요. 오늘 여기까지. 연습 많이 하시고요. 내일 뵙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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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제 결 temu 그념 위 quedеп Control redemption 봄. 수고하 Killer 그런데 저요, 수고하셨습니다.